한참 빠졌을텐데 거기에 그 입지에 나니까 웃기룩과 진세와 와까라나 이런 말이 있는데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인생을 정말 알 수 없어요. 제가 이제 또 한복 입고 이제 안에 있다는 게 참 익히지가 않습니다. 정말 가장 한국적인 게 세계적인 것 같고 우리가 인생이라는 것도 이제 보이지라고 하거든요. 항해를 배를 타고 가다 보면 섬이 보이지. 그렇죠? 그래서 인생이 항해인데 인생의 항해를 앞으로 좀 열심히 여러분도 한참의 노래를 더 가다 보면 또 행복함이 있지 않을까. 행복이라는 게 어차피 추구하는 과정이 있다고 생각하니까요. 그렇게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